컬렉티브, 집단의 공동에 옛날에 못 살던 시절에는 동네에 칼라티비가 한 대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칼라티비를 집단으로, 공동으로 구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컬렉티브, 칼라티브, 컬렉티브, 칼라티비를 집단으로, 공동으로 보겠구나. 집단의 공동에, 컬렉티브, 컬렉티브. 그 다음에 그레인, 이를 드러내고 희주굿다, 활짝 웃답니다. 수행여행 가면 친구들 코에다가 수염을 그려놓고서 희죽희죽 웃잖아요. 활짝 웃죠? 그래서 그린, 그린 모습, 그린 수염을 보고 그린, 희죽 웃다, 활짝 웃다. 디슨트, 품이 있는 수준이 괜찮은 상황에 적절한. 상가집에 갔는데 이 여자는 땡땡이 옷을 입고 아주 선글라스도 끼고 이렇게 하면 적절하지가 않죠. 품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투, 디슨트, 뒤에 서 있는 두 명의 사람은 양복을 입고 있고, 품이 있고, 그 다음에 수준이 괜찮은 양복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적절한 양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가집에서 뒤에 슨트, 디슨트, 뒤에 있는 두 사람이 품이 있고, 그리고 수준이 괜찮은 양복을 입고 있고, 아주 적절한 복장을 하고 온 거죠. 검은 양복으로, 그죠? 그래서 디슨트, 품이 있는, 수준이 괜찮은, 상황이 적절한, 상황이 적절한. 그 다음에 글레어, 눈부신 빛, 노려보다, 노려봄. 자, 헤드라이트를 키면 눈이 부시잖아요. 그죠? 야, 그것 좀 끌래요. 아, 눈부신 빛.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노려보고 있죠. 왜? 불을 켜고 난리야? 자, 끌래요. 그것 좀 끌래요. 아, 눈부신 빛? 나는 뭐하고 있어요? 노려보고 있어요. 그래서 글레어, 눈부신 빛, 노려보다, 노려봄. 자, 옥션. 경매, 경매하다. 자, 옥 1억 나왔습니다. 2억 없습니까? 자, 하나, 둘, 셋. 네, 낙찰됐습니다. 자, 옥을 두고서. 하나, 둘, 셋, 션. 하나, 둘, 셋, 낙찰됐습니다. 션. 션. 충통도 사투리에서 션다. 그러니까 숫자를 션 하면은 세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옥셔, 옥션. 알겠죠? 옥을 두고 션. 뭐하고 있어요? 경매, 경매하다예요. 옥션. 경매, 경매하다. 그 다음에 미저리. 고통, 비참함. 자, 미저리 할 때 미, 나를 저리 가라고요? 자, 너는 저리가 밥 먹지 마 하고 했어요. 배가 고픈 고통. 어? 그 다음에 비참함이죠. 그 다음에 어... 콩지예요, 콩지. 예, 콩지. 그래서 미, 저리. 나를 저리 가서 밥 굶으라고요? 고통, 비참함. 미저리. 미저리. 고통, 비참함이에요. 자, 스테인. 얼룩, 떼, 더럽히다. 자, 수태인. 숫공장의 안에 들어가서 일하다 보니까는 뭐가 묻어요? 얼룩과 떼로 더럽혀지죠? 자, 스테인. 얼룩, 떼, 더럽히다. 자, 스테인리스로 만든 그릇이다. 이런 거 혹시 들어봤어요? 스테인리스는요. 파생어에 있는데 리스가 없다란 뜻이죠? 떼가 묻지 않았다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떼 묻지 않은 이란 뜻이에요. 스테인리스. 그래서 더럽... 아, 그래서 스테인은 얼룩, 떼, 더럽히다. 수태인. 수태 공장 안에. 알겠죠? 수태인. 들어갔더니 뭐가 묻었어요? 얼룩, 떼. 그리고 더럽히다요. 자, 제누인. 진짜에 진실한. 제 누인은 진짜로 진실돼요. 알겠죠? 아주 진실된 사람입니다. 제 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로 진실한 사람이야. 제누인. 진짜에 진실한. 제누인. 진짜에 진실한. 자, 스트레이트 포워드. 정직한. 스트레이트. 똑바른이죠? 포워드가 뭐예요? 앞으로죠? 그래서 똑바로 앞으로만 가요. 어? 거짓말하지 않고 정도만 간다는 얘기예요. 즉, 정직하다는 얘기죠? 똑바로 앞으로만 가는 사람?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자,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간단한, 쉬운. 스트레이트 포워드. 똑바로 앞으로만 가면 돼요. 자, 시청이 어디예요? 그랬더니 똑바로 앞으로만 가면 돼요. 가기가 어때요? 간단하고 아주 쉽네요. 그죠? 똑바로 앞으로만 가면 돼요. 그 길은. 간단하고 쉬운 길이에요. 스트레이트 포워드. 간단한, 쉬운. 자, 복습이에요. 콜라티브. 칼라티비를 온 마을 사람들이 와서 집단으로 보고 공동으로 봤다 그랬죠? 집단의 공동에. 자, 그린. 얼굴에 수염을 그린 것을 보고 희주 굳다. 활짝 웃다. 자, 니슨트. 자, 상가집에서 뒤에 있는, 뒤에 서 있는 투. 두 사람은 어때요? 품이 있죠? 이 여자는 품이가 없는데. 선글라스 끼고. 그죠? 그래서 품이 있고 이 양복이 수준이 좀 괜찮은. 그죠? 그 다음에 복장으로서 적절한 거죠? 적절한. 품이 있는, 수준이 괜찮은. 그리고 적절한의 뜻이었어요. 그 다음에 글레어. 악쯤, 글레어 그것쯤? 눈부신 빛. 노려보죠. 그죠? 왜 키고 난리야? 하면서 노려보다, 노려봄. 자, 옥션. 자, 옥. 1억 나왔습니다. 2억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옥을 두고 션. 하나, 둘, 셋. 션. 경매하는 거죠? 경매. 경매하다. 자, 미저리. 미. 나를 저리 가라고요? 저리 가서 굶으라고요? 배고픈 고통이죠? 비참하죠? 고통, 비참함. 자, 스테인. 수태인. 수태 안에, 공장 안에 들어가서 일하다 보니까 얼룩과 떼가 묻죠? 얼룩돼. 그리고 더럽히다. 제누인. 제누인은 진짜로 진실한 여자야. 그래서 진짜에 진실한. 자, 스트레이트 포워드. 똑바로 앞으로만 가는, 즉, 정도로만 가는 정직한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똑바로 앞으로만 가면 되는 길.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길이죠? 자, 테스트예요. collective. 집단의, 공동의. green. 희주굿다. 활짝 웃다. decent. 품이 있는, 수준이 괜찮은, 그리고 적절한. Blair. 눈부신 빛. 노려보다, 노려봄. auction. 경매, 경매하다. 자, misery. 고통, 비참함. stain. 얼룩돼. 더럽히다. genuine. 진짜에, 진실한. straight forward. 정직한, 또 다른 뜻은? 간단한 쉬운이었어요.